오늘도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은 17.7도로 20도 안팎에 머물렀는데요. 한낮에도 24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다만 내일부터는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으니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또 서울을 비롯한 중북부지방에는 오늘 낮 한때 비가 조금 내리겠는데요. 하지만 비의 양이 5mm 안팎으로 적기 때문에 야외활동하기에 큰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현재 중부와 호남지방을 중심으로 구름 많은 가운데 경기 남부지방에는 약하게 비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북쪽을 지나는 약한 기압골의 영향을 일시적으로 받겠고요. 남부지방은 상해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오늘 중북부지방은 낮 한때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고요. 충청 북부지방에도 낮 동안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서해안과 일부 내륙지방에는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한낮은 어제만큼 선선하겠습니다. 서울 24도, 광주 26도, 대구 27도가 예상됩니다. 물결은 전해상에서 0.5에서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또 오늘까지 남해와 서해안에서는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입니다. 해안 저지대에서는 만조시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목요일은 내일도 가끔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으니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